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고맙습니다. 총장님. 네. 준비 다 했습니다. 어. 어, 예. 맞네요. 넣어드릴게요. 예. 감사합니다. 네. 수고하세요. 누구 찾아? 아이고야. 선글라스 주문한 아가씨요? 좋네요. 택배 아저씨. 나도 바빠, 인마. 이렇게 안 보면 언제 얼굴 보냐? 맨날 밥 보고. 간다. 아, 버블티 한 잔만 사주라. 아, 너 돈 없어. 왜 맨날 나보고 사달래? 그래야 내가 담에 밥 사지. 알았어. 네가 더 비싼 걸로 사준다니까. 오늘은 내가 봐준다. 가자. cases 뚱FO고. 응. 이리 leurs 지날네 어때? 뭐야, 이거 똑바로 써. 이렇게. 짜. 죽인다 이거 응, 죽이네 자, 너도 나? 나? 더 죽인다 잠깐만 어? 잠깐 짠 어, 안녕하세요 쌤 네 주다이 쌤은 몇 번 진료실에 있어요? 지금 안 계신데요? 아, 그래요? 이 시간은 어디 간 거야? 아, 여기까지 왔는데 준성이 얼굴은 한 번 볼걸 내가 참 여러 가지로 참고 있지 왜? 공과 사과 구분이 안 돼요 다혜 누나 하는 통에 미치겠다니까 아, 준성이가 넌 좋아하잖아 알아 그래서 얼마나 케어 잘하고 있는데 아직 애기잖아 애기? 너 준성이한테 그런 말 했다가 너 준성이한테 맞는다? 그러거나 말거나 내 눈엔 아직 애기야 흐흐흐흐 그만 좀 벗지 이거 환자들 보겠다 야 이거 너한테도 어울려 같이 쓰고 바닷가나 가자 지난번 효과도 못 썼는데 그래, 무철이랑 한 번 가자 갈게 운전 조심하고 여보 이럴 좋아 감사합니다.